여기 계신 친인이 해드렸습니다. 먼저 임용웅이 될 수도 있고 이 전화는 자기야 나야. 나 오늘 하루 종일 자기 생각했지. 아 고마워. 한번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노래예요? 아 좋은사. 씨 좋아하셨고요? 저는 아니네요. 잘생겼어요. 오 맞아요. 백도요. 점수. 이념으로. 떼쓰기 떼쓰기. 떼쓰기 떼쓰기 떼쓰기. 18살. 여기를. 딱이야. 너무 잘했어. 실수 안 했어요? 사랑의 콜센터에서 또 사랑을 전달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제는. 홀동 님 입에서. 몰아주기 지금. 오늘 자. 알겠습니다. 예예. 자 그러면. 화이팅. 자 그러면. 너 이거 할래? 야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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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사람 이거 하나 쓰게 하자. 오. 뭐가 심하게 들어갔는데. 그러니까요. 바람이 날리. 그렇지요. 노래 점수. 너무.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? 이제 나만 믿어요. 믿을게요. 네. 믿어주세요. 확실히 믿을 거예요. 야 이거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. 대박인데. 궁금합니다. 네네. 예. 식기 세척기를. 예예. 선분에게. 예예. 유성도 오늘. 번호를 일일이 누르셔야 되잖아요. 이야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. 오. 야. 야. 야 누우라고 그래 누워. 영탁 화이팅. 오늘도 참아 못한. 네. 네네네. 자 영탁 씨가 진짜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간다. 정보도 사랑. 네. 예. 아우 야. 예. 나한테 눈빛이 반짝 같다. 와 스케줄을 제쳐놓고. 예. 좋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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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어. 예. 아 진짜 좋은 거 같아. 완벽한 무대였습니다. 성남으로 갑니다. 성남 온 가족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벌써 됐죠 됐죠.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접수받을 때. 부대기도 사실은 일단 어려워요. 자 그럼 지금부터. 이명웅 씨로부터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? 떨립니다. 데시파시토요. 올라. 목소리는 30대 같으세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형사를 하는데. 저희는 흐음을 찾아. 과연 이찬원 씨가 부를 수 있을지. 좋아하는 나무요? 눈아무를 확인합니다. 어 눈 아파. 그렇다면. 오우. 오무개는 그냥. 다리를 먼저. 갖고 싶은 걸 얘기하시는 거 같아요. 아 이중은 그게. 한 티 높이고 끼룩끼룩은 아닌데. 70콜이 접수가 된 겁니다. 다 티나고 있어요 53번 클릭합니다. 동점이면은. 자 지금 이명웅 씨가 좀 난감한 표정. 되게 아쉽네요 영호 오빠가 몰라서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. 알고 있죠. 아 사랑해. 물러 가셨나요.